4번째 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성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곧 성찬례이다.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생겨나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맞지만, 또 반대로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의 신기가 생겨나고 교회가 새롭게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오 교황님과 아우스티노 성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간다. 성체 승사를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가 모시는 성체가 우리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데에 쓰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